어트랙트가 9월 1일부터 두 번째 P50-P50 프로젝트를 런칭합니다. P50 부모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만행. 그룹 P50-P50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P50-P50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고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P50-P50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신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P50-P50와 전홍준 대표의 갈등이 알려진 뒤부터 여론은 쭉 전홍준 대표의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P50-P50 멤버들이 불만을 구두로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한 점,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신인 아이돌이 정산 문제를 거론한 점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P50-P50는 활동 재개와 화해의 뜻을 내비친 소속사를 똑부리쳤다, 멤버들은 끝까지 싸워 파국의 끝을 볼 예정입니다. 한편, 방금 전해드린 정보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9월 1일부터 두 번째 P50-P50 프로젝트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 매니지먼트사는 P50-P50와의 양립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중의 지지와 전홍준 대표의 실력으로 어트랙트는 앞으로도 대세 걸그룹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어트랙트가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직후, 프로젝트 참여 신청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P50-P50 사례를 보고 전홍준 대표는 어떤 회사와도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트랙트의 전문가들이 신입생 연습생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게다가 어트랙트도 삼성그룹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홍준 대표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어트랙트에 연락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